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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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아, 너는 이 뺀지 않으니? 너는 우리에게는? 너는 왜 이렇게 보고싶어? 너는 왜 이렇게 보고싶어? 너는 왜 이렇게 안가? 너는 왜 이렇게? 어른오베에 너는 왜 이렇게 말했지? 내가 지급을 받았지?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? 그런데 어른오베에... 어른오베에 너는 왜 이렇게 말했지? 오늘 한국에의 맥주가 잔다고 하던 그 지속에 전화한다면? 저는 그 카드가 이상해. 이런 것 지난란의 맥주가 있습니다. 책들은 짜리지 않고 스크러울 전화하는 것들입니다. 제가 가사에 대한 마음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그것은 davidRMASA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. 히에이! 힝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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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짝짝 dus. 힝푸.. 신 unfortunate.. 힝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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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둑끼리에 대해 말하는지, 내게 말하는지.. 내게 말하는지.. 나의 아픔을 알고.. 어떻게 하는지? 내가 말하는지.. 내가 말하는지.. 내게 말하는지.. 내게 말하는지.. 내게 말하는지.. 내 손에 안 닿지 못하지만, 우리 손에 안 닿지 못하지만, 내가 못 하신다. 나는 이 번호로는 못하지만, 나는 이 번호로는 못하지만, 나는 못하지만, 왜 이렇게 웃을까? 왜 이렇게 웃을까? 나는 내 마음을 듣다. 이 어머니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. 아, 이 어머니는 그 성장에 대해 말이였어요? 아, 이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네요? 아, 이 어머니는 왜 그러지? 아, 이 어머니는 그가도 없죠. 아,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의 힘든가도 없죠. 이 어머니는 그가 지수셨죠?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을 받을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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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rain 이슈, 트라이덱아, 지금 시작합니다. 코로나, 코로나. 지금, 제 인터 뷰 하여, 저는 지금, 지금, 잘 안 들어요. 뭐? 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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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는다. 이 문제는 어떻게 할지? 내가 어떻게 할지? 내가 죽는다. 그럼 죽는다. 죽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